교장님 그 신학은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이거는 불우심이잖아. 제가 천구백구십사 년 육월 십칠 일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길거리에서 그리고 천구백구십사 년 십월 칠 일. 새벽 기도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 가지고 제 손을 데리고 붙잡고 너무나 놀라운 걸 보여주시면서 그때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신학하신 거예요? 아니죠 신학하려고 신대원 갔죠 가가지고 잠시 보고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저보다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러면서 2년 동안 도망다녔어요 안 하겠다고 그리고 2년 후에 제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결혼하시고 그쵸 결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2년 후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한 학기 끝내고 아 난 또 아니야 그러면서 또 도망다녔어요. 도합 4년 동안 하나님 피해서 도망다녔어요 안 하겠다고 왜 그랬을까? 왜 자꾸 도망다녔요? 왜냐하면 저 생각에는요. 아직도 자아가 안 깨진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돈 버는 건데 저는 돈 많이 버는 장로로 세계 선교를 팍팍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항상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96년 됐습니다. 96년 첫 번째 제가 학교 들어갈 때 하나님하고 단판하려고 기도원 올라갔어요. 금식하면서 진짜 저에게 부름주셨다면 제가 오늘 진짜 똑부러지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려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단판 질려고. 진짜 내 주의종이 돼야 되는 거냐고. 그래서 딱 내려놓고 금식하려고 앉아있는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저한테 제가 하나님께 어렸느냐고 하나님 제가 있는 거 다 드릴게요. 제 돈, 제 모든 달란 다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드럽게 영어로 브라이언, I don't want your money. 브라이언, 난 네 돈을 원하지 않다. 브라이언, I want you. 나는 너를 원한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돈이었는데 하나님은 저같이 너덜너덜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나를 서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행복하고 내려와서. 그래서 그때는 안 도망갔어요 이제. 그리고 또 도망갔어요. 제가 첫 번째 이 년 도망 다닐 때부터 두 번째 이 년 도망 다닐 때 그때 참 괴로웠었어요. 제가 영어를 꽤 잘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신대원 딱 들어가니까 모든 언어가 모든 단어가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찬 백그라운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나오고 사진을 찾아봐도 없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내가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모든 목사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분들이 이걸 삼 년을 지나갔구나 그랬는데 두 번째 도망가고 나서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모든 과정을 거의 올 일을 졸업하게 됐어요 거의 그 단어를 알게 하시고 다 그냥 모든 것이 쏙쏙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